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한 2주 정도 더 덥겠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8월이 시작됐습니다. 주식시장은 7월에 재미가 없었는데요. 조금 변화가 있을런지. 어제 국내 증시가 좀 반등했고요. 특별히 코스닥 쪽이 조금 반등이 올라와서 의미를 조금 더 보고요. 미증시도 올랐습니다. 다우 나스닥 공이 0.4, 0.5% 정도 올랐는데. 애플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집가가 좀 올랐고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물밑 타결 가능성 이런 것들도 언급이 됐습니다. FOMC도 시작이 됐고요. 어쨌든 꼭 굳이 8월이 시작이 돼서 월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뭔가 미세하지만 조금씩 그래도 좀 변화하려는 시도,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어서 기대를 가지고 8월 첫 장을 시작합니다. 출발 마켓은 1부,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로 시작하겠습니다. 늘 시장을 읽는 날카로운 분석,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용혁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꼭 굳이 8월이어서가 아니라 주변에 변화되는 정황들을 보면 고생 꽤 했는데 조금씩 이제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따가 맨 마지막 한 줄 코멘트에서 말씀드릴 부분이었는데 미리 좀 소개를 하면 요즘 답답하죠. 시장 보면 답답한데. 답답하고 지루하고. 좀 묻어서 빠졌던, 그러니까 제가치 대비해서 요즘 저희가 이삭줍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묻어서 빠졌던, 과하게 밀렸던 종목들은 꽤나 빠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중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장중 변동성은 있는데 장중에 마이너스도 찍었다가 플러스도 찍었다가 난리인데 종가상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폭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가 봤었던 눈 뜨면 20, 30포인트씩 뚝뚝 부러져요. 이런 분위기 절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주도하는 하락이었는데 요즘 외국인 수급은 오히려 매수 찍고 있어요. 급하게 되돌아 나오는 지수가 급하게 되돌아 나오는 모습을 못 보여주니까 답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사실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얘기를 좀 더 하면 우리가 환 얘기를 워낙 많이 했으니까요. 7월 20일 날이면 사실 지금으로부터 열흘 정도 앞이니까 그렇게 앞에 있는 얘기도 사실은 아니에요. 7월 20일 날 원달러가 장중에 1,140원 노크하기 일부 직전까지 갔습니다. 1,139원 80조원인가까지 갔었으니까 난리 났었어요. 장중가 기준입니다. 종가상 말고. 그런데 지금 어제 종가가 1,118원 80조원인가 나왔고 NDF는 더 내렸어요. NDF 5원대 또 빠졌으니까 오늘 원달러가 아마 1,110원 초반대에서 움직일 것 같거든요. 이 며칠 사이에 환율 부담도 한 30번 가까이 지금 뱉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수급으로 봤을 때는 워낙 약세 피크 찍고 있는 시점서부터 외국인들 수급 채우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돌아 나오는 과정입니다. 물론 돌아 나오는 시원함이 없는 것뿐이지 우리 대한민국이 충분히 언더퍼폼 찍은 시장이라고 다들 공감한다고 하면 언더퍼폼 해소해가는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이 무역 분쟁 관련된 얘기가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사실은. 오랜만에 나온 거죠. 한동안 이 얘기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EU와의 회담에서도 보게 되면 자동차 관세 이거 작지 않은 건데 좀 유해되는 분위기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철강 알루미늄 관세 같은 경우에도 철의 논의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을 뒤흔드는 이슈도 아니고 어제 공식적인 발표 내용은 없습니다만 모누싱과 류어가 추가적인 협상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런 뉴스들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지금 시장 왜 이렇게 망가졌어요? 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가 충분히 반영했었던 마이너스 요인도 피크아웃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첫 페이지 먼저 보시면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외국인 순매수 플러스 계산하는 쪽도 있고요. 밀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약간 작아요. 라고 계산하는 쪽도 있는데 7월에요? 네. 그런데 이게 저거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 주식형만 봤냐 아니면 혼합형으로 같이 읽었냐 그 차이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찍혀 내려갔던 이머징 쪽으로의 수급이 분명한 개선을 보이고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7월 20일으로 찍혀있는 7월 20일은 우리가 장중 환율 고점 1140원 노크 1부 직전까지 갔었던 시점이니까 그 이후서부터 보게 되면 지금 이틀치 반영이 덜 돼 있으니까요. 원하는 추가적으로 강세폭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약세 피크 계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머징 아시아 신흥국 라틴 할 거 없이 전반적인 개선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2300 눈앞에 놔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밑자리는 정말 과하게 밀렸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리고 우리가 트레일링 PBR 1배가 깨지지 않는 선입니다. 라는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증권쟁이의 마지막 논리 아니겠습니까? 싸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올라가면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니까요. 이번에도 다행스럽게 그쪽에서는 돌아 나옵니다. 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1말 2초대 시장 확 무너졌을 때는 그때는 금리 텐트럼이라고 왜 빠져요? 라고 물어보면 금리가 미국 금리가 FOMC가 이러면서 하락 이유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번에 6월 후반대에서 7월 초반까지 장 빠졌던 거 한번 생각해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을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6월 이후에 수익률을 봐도 미국 쪽에 서 있는 쪽은 나름 괜찮고요. 중국에 가까이 서 있는 쪽은 퍼포먼스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이게 사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에다가 우리 대한민국 수출 가장 익스포적 큰 쪽 중국 이건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면 중단되는 분위기 쪽으로 흘러간 시장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는 기정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340억 달러는 나왔고 160억 달러는 나온다고 이미 시장에서 다 인정하고 있는 바고 지금 얘기를 꺼내놓은 거는 2천억 달러인데 여기는 25% 관세 아니고 10% 관세고 여기는 또 상당 부분에 중국 중간제들이 녹아있고 중국 중간제를 받아서 미국 기업들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미국 기업한테도 결과적으로는 가격 인상의 역효과가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으로 미국 기업들이 수출 비중 갖고 있는 것도 같이 감안해서 보면 함부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입 밖으로 2천억 달러를 말을 꺼내지만 함부로 그래 한번 가보자고 얘기할 수 있는 손쉬운 케이스는 사실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크아웃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명히 시장의 마이너스 요인이었던 건 맞는데 더 이상 이 뉴스가 확대 생산되지 않습니다라는 부분에서 반등의 기회가 추가적으로 있을 걸로 보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환율이 일단 약세의 피크아웃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돌아 나오지 못할 뿐이지 지금 돌려세우고 있는 거는 확연히 눈에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거 누가 하고 있는 건데? 라고 하면 외국인 선물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현물단에서도 수급이 좀 돌기 시작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월별로 봤을 때는 2월 이후 시장서부터 외국인 수급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7월 수급은 나쁘지 않았어요. 라는 부분으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도 하반경직을 확보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손가락이 얼었어요. 날은 이렇게 더운데 손이 얼어서 저거 분명히 과하게 빠져서 싸라는 걸 인정해도 요즘 시장에 띄어서 잘 못 싸요. 잘 안 나갑니다. 손이.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싶네요. 마른 장작 생각해 보시면 돼요. 빠짝 말라 있어요. 빠짝 말라 있으면 사실 불똥만 튀어도 활활 타올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요즘 우리 방송에서 거기에 적합한 기업들 소개 많이 드리고 있는 거고 이 그림 하나 보시면 얼마 전에는 코스닥 거래대금이 9조 이렇게 찍히면서 저기서 10조 찍히겠다 이 얘기 했었던 적도 있어요. 거래소 거래대금보다 더 나왔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은 거래소 거래대금도 많이 줄었지만 코스닥 거래대금 완전 메말라 버렸습니다. 최근 움직임 한번 보게 되면 거래소 거래대금이 이제 5조 밑으로 찍혀요. 코스닥 거래대금은 그제 같은 경우에는 3조도 안 찍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아예 말라버린 거거든요. 이 거래 마른 건 한번 생각해 보면 사는 사람이 급하지 않아요. 시장 분위기가 이러니까 급하게 따라잡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뒤로 물러섭니다. 매도하는 사람들 이미 물려가지고 지금 여기서 파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매도도 공격적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 매도 호가가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호가가 가벼운 거죠. 그러니까 날려서 빠진다라는 표현, 장중에 병돈성이 있다는 얘기는 날려서 빠지는 구간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끝날 때 보면 또 다 채워내면서 끝을 내요. 그래서 호가가 가볍습니다라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기서 불똥만 튀는 이슈 나온다라고 하면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매말라 있는 거래대금, 당연히 시장 안 좋을 때 나오는 모습인 거고 여기서 더 거래대금 매마를 가능성 제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최근에 제가 그래도 윗방향 보는 게 맞습니다라는 부분으로 연일 마무리를 지었었는데요. 아직 그 스탠스 유효하게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동안 우리가 쭉 봐왔던 것이 결국은 외국인이 돌아서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얘기였는데 2월부터 해서 5개월 연속, 2월까지 순매도를 했었는데요. 7월 저도 ATTS에서 집계를 해봤더니만 3,700억 정도 플러스로. 물론 앞에 팔았던 건 주단위로 순매도가 나왔지만 양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월간 매도가 좀 멈추고 매수를 보였다. 유턴 돌 때 우리 예 많이 들었잖아요. 유턴 돌려면 그 속도 그대로 핸들 꺾으면 차가 엎어지지 않습니까? 일단 하락하는 속도가 줄고 핸들 돌리고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엑셀을 밟는 게 정상이니까 지금 충분히 그 구간에 해당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뭔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 변화의 조짐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대를 좀 갖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 결국은 또 그에 해당하는 마른 장작에 해당하는 불을 당기면 타오를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을 한 3주 전부터 해오기 시작했는데요. 종목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얘기를 이 방송에서 여러 번 했어요. 그때 제가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는 했습니다만 현 정부가 준 최고의 투자 기회라는 제시어를 썼던 기억이 나요. SK텔레콤 얘기인데요. 먼저 지금 화면에 SK텔레콤 주가를 좀 띄워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SK텔레콤 주가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쟤 언제 올랐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저거 22만 원대 맴돌돈 주식인데 저거 언제 25만 원 넘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더 놀라운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LG유플러스 차트 한번 보여주실까요? LG유플러스 차트 한번 보시면 여기는 사실 더 가볍잖아요. SK텔레콤보다 훨씬 가벼우니까요. LG유플러스 상승각 한번 보시면 여기는 더 길게 봐도 시세가 크게 좀 나왔던 주봉이나 이런 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점 대비해서 지금 돌아서는 강도가 정말 작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7월달... 아니군요. 한 3월쯤? 주봉인 건가요? 연중입니다. 저점 대비로 해서 보게 되면 작지 않은 상승폭 지금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우리 시장에서 통신주 얘기하면 에이 뭐 됐어요. 정부가 못 죽여서 안 달랐어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4월쯤에 11,900원, 12,000원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15,000원 넘어요. 그래서 이거 다 죽어가는 쪽이었는데 얘는 언제 이렇게 올랐어요. 실적 안 좋았어요. 실적 눈높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뭐 딱 가이던스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뭐 실적이 잘 나온 것도 아니고 다 QOQ값으로 뭐 RF값 마이너스 찍고 다 안 좋았는데 얘는 왜 올랐어요? 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발목을 딱 정부가 잡고 있었어요. 보편요금제라는 족세를 채워서 잡고 있었는데요. 요즘 뉴스에서 보편요금제 뉴스 보신 분 계십니까? 요즘 뉴스에서 보편요금제 뉴스 거의 안 나와요. 지금 의회 내부에서도 우리 국회 내부에서도 이거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라는 부분 제가 과거에도 속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얘기 쏙 들어갔어요. 이건 공약이었으니까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거냐 이게 실현 가능한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지방선거도 끝난 마당에 더 이상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나오는 부담에서 좀 가벼워지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얘네들 선택약정 할인 그렇게 높여가지고 보편요금제 도입하면 적자 찍는다 그랬잖아요. 얘네 적자 절대 안 납니다. 조 단위로 마케팅 비용을 쓰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마케팅 비용 컨트롤이 먼저지 얘네가 적자를 찍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실적 나오는 거 보면서도 아 그래 얘는 이렇게 쥐어 짜도 분기당 3천억씩은 나오는구나. 이게 이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밸류에이션 테이블로 보면 또 정말 싸게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장에서 또 소위 펭 주식들이 요즘 탄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래 같이 쥐어. 이렇게 흘러가는 움직임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또 포커스 조명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림 하나 보시면 알표 값이니까 평균 요금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마이너스는 알죠. 이거 QOQ 값이니까요. 전 분기 대비해서 5%도 까지고 3%도 까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유는 다 알아요. 왜 빠지는지 다 알죠.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알표 값 밀고 내려갈 이슈 있어요 없어요? 라는 부분을 시장에 질문을 하는 거죠.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게 되면 얘네들은 매출액 대비해서 총 마케팅 비용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25%를 씁니다. 조 단위로 쓰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거는 번호 이동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기기 변경하는 것보다 번호 이동하면 기기 값이 훨씬 싸죠. 대리장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그거 다 통신사가 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점점 출혈 경쟁이 지향하게 되죠. 그래서 마케팅 비용 컨트롤을 상당히 지금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소비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금제 떨어지면 굳이 나쁠 건 없습니다만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통신비만 따져도 꽤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통신비 떨어지는 거 너는 안 좋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할 말 없습니다만 민간 기업한테 억지로 이거를 압박하는 거는 저는 주식쟁이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옳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여기 한번 보면 과거에는 이건 지금 T플랜 요금제를 제가 캡쳐를 하나 떠온 거고요. 과거에는 300메가 데이터 주면서 32,890원 요금을 매겼어요. VAT 포함 가격으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1.2기가 주면서 3만 3천 원 요금제를 도입을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쓸만하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나는 그냥 검색만 해요. 영상 같은 거 안 보고 저도 여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1.2기가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소위 보편요금제에서 2만 원대 요금 얘기했었던 거 거기에 상당 부분 스탠스 맞춰준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윗단을 한번 보시면 과거에 1.2기가 주는 상품은 3만 9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분명히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거 알프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기업이 바보가 아닌 이상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하겠습니까? 다음으로 한번 보시면 4기가 줍니다. 4기가 줘요. 그런데 요금은 과거는 4기가 정도 쓰려고 그러면 6만 원 이상 줬어야 되는데 한 5만 원 정도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1.2기가 3만 3천 원이면 충분한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이거 조금 더 주고 내가 4기가 써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갈수록 더 이 폭이 훨씬 커지거든요. 뭐 돈 좀 더 내고 아예 나 무제한으로 써볼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 나올 수밖에 없고요. 데이터 부자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걸 또 가입을 하고 가족들한테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머리를 돌려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금제들을 보편 요금제로 계속 압박을 받다 보니까 먼저 선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출시를 해봤더니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 알프값 마이너스 나는 것들을 상당 부분 상세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건 LTE 데이터인데요. 5G 데이터로 넘어가면 데이터 덜 쓸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 자체가 자동으로 굴러가는 것 자체가 데이터 소모량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단계 들어가면 1.2기가로 소화도 못해요. 기본 데이터 4, 5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분명히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될 거기 때문에 발목 잡았던 부분만 쳐다보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풀려나오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발목 잡혀 있는 동안에 주가가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멀티플로 보면 5배가 안 되는 수준이었고요. 지금 5배를 하회하고 있었으니까요. PBR 배수로 보면 0.8배 내려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만만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쳐다보다 보니 제 언제 올랐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좀 격한 표현으로 현 정부가 준 최고의 투자 기회라는 설명까지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세가 붙어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일 코스닥에서 제일 반짝반짝 거렸던 것은 바이오입니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값 얘기를 한번 해보면 과거에도 이 정도 가격이면 한 번 오르지 않았었나요? 라고 얘기하는 가격 수준이 있었고요. 없었던 거 아니고요. 최근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낙폭도 작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제 시발점은 얀센의 레미케이드 특허침해 재판에서 결국 셀트리온, 램시마가 이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로워졌다라는 부분이고요. 화이자 통해서 인플렉트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 시장 사이즈가 레미케이드 사이즈가 5조 원이거든요. 작년 사이즈가. 그래서 여기서 일부만 더 잠식을 해도 셀트리온한테는 충분히 긍정적입니다. 라는 뉴스가 어제 나온 거죠. 그런데 이게 셀트리온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최근 낙폭들이 큰 바이오가 많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상당 부분 움직임이 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반등 성격으로 읽고 있고요. 굳이 여기서 어려운 용어들, 어려운 컨셉들, 이걸 이해하지 않아도 쉬운 컨셉에서 지금 반등 나오는 종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보기 개수가 많아졌습니다. 긍정적으로 시장 봐도 좋습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찾기 또 열심히 해봤습니다. 마지막 전략 한마디 마무리 하시죠. 뭐 변동성은 있어요. 장중에 시원하진 않으니까요. 뭐 날씨 같애였고 그런데 뒤돌아 나서 보면 끝나고 나서 보면 괜찮았네. 얼마 전보다 좋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마전장작에 분명히 불똥 튀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증시 상황. 조금 답답하지만 주식 판득이 접으실 거 아니면 기다려야지 어쩌겠습니까. 오늘도 거기에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읽어가는 시그널 신호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수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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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